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런 불법 비리사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양파를 까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시콜콜한 같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비서를 특별 채용을 한 그런 사례가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또 대서특비됐기 때문에 현안 과제치고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정보도 함께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박찬진 전 사무총장 비스도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중앙을 비롯해서 TV 조선 뭐 이런 데 다 실렸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주인공인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비스도 특혜 채용 의혹에 휘말리다.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이제 선관위 내 근무하면서 아주 본인하고 절친한 그런 사인 부하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딸을 뽑아준 그런 사건이 뭐 아닙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위원회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가운데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비서 A씨도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분 경력 의혹은 아시죠?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자 수를 늘린 다음에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 휴직자의 몫만큼을 정규직으로 뽑고 정규직의 상당수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수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선관위의 그런 직원들의 고위직뿐만 아니고 장기 근무한 직원들의 자녀 채용 사례가 계속해서 저는 아마 터져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 채용범죄 채용비리라는 것은 그냥 깃털이고 선관위 문제의 핵심 아주 본질은 선거범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서 A씨가 경력 채용된 당시 부친이 선관위 중간관리자급에 있었고 채용평가위원들도 모두 A씨 부친과 같은 선관위 직원들이었던 지적이 나오면서다. 그러니까 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러니까 선거부정 문제가 터져나도 이 조직이 한 명도 내부고발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그런 조직인 겁니다. 임용디의 선거정책실 선거국에서 근무한 A씨는 2015년 7월 당시 선거정책실장이었던 박찬진 전 총장의 비서로 일하면서 이후에 박찬진 전 총장이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으로 승진할 때 함께 자리를 옮겨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서 이만희 국민의힘의 여당 행안위 간사로 이끈 이만희 의원은 박찬진 전 총장 본인의 첫 건 비서 또한 같은 중도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서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선관위가 즉각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예요. 7일 날 전문의 방문에 이어 가지고 이만희 그런 여당 측 행안위 간사가 일부 행안위 소속 의원들하고 함께 다시 선관위를 방문하는 마음입니다. 선관위를 방문해서 선관위원 구인 전원 사퇴 감사원 감사수용 족구 등 후송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문에는 그냥 따지고 갔고 그때는 박찬진이나 송봉섭 같은 사람들이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만희 국회의원이 경찰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른 의원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을 거예요. 수사 경험 같은 것이. 그때 여러분들 한 분하고 아마 그때 한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네. 조은희 위원인지 행안위 여러분들 두 분이 가셨는데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박찬진이하고 송봉섭이 당당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반복하는 듯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의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본인들이 후보를 결정한 겁니다. 당선자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의 간부들의 자녀 채용비리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경중을 따지게 되면 채용비리는 그냥 깃털에 불과하는 겁니다. 선거범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범죄가.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구를 본인들이 원하는 모든 선거구에서 다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대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훔쳤습니다. 그게 조작값 10%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컴퓨터로 다운받은 다음에 그것을 분석한 겁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100장당 10장을 훔치는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것이 그대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덕구청장 후보였던 국민의힘의 최충교 후보한테서 사전투표 득표수의 14494표를 받았는데 이 중에 10%인 1449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정연 후보한테 1449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1449표를 빼앗고 1449표를 더해 줬지만 여러분 이 분석을 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세부적으로 어떻게 표를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거소 선상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우편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국외 부재자 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 그리고 대덕구청 내에 동레벨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동별로 몇 표를 훔쳤는지 투표소별로 몇 표를 훔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합친 것이 1449표를 훔친 겁니다. 그렇게 이름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박정연이 34830표 최충규가 39857표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회를 방문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표는 이겁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입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표를 이동시켜서 새로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발표 후보 득표수의 격차는 최충규 후보가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27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가 이동한 것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규칙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박정연이 가져간 1449표를 빼고 최충규가 빼앗긴 1449표를 더해 주게 되면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진짜 득표수 격차를 구해보니까 국민의힘의 최충규 후보가 7926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련회가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의 대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7926표로 승리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것이 아니고 5027표로 약 3천표 정도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조작규모는 2898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조작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뭐라고 대들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이러면 항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너희들 도둑질했지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너희들 도둑놈 집단이지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이렇게 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학이라는 것은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1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언론인 출신들 가운데 문과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위력과 이름 가공할 힘을 몰라 가지고 부정선거가 없다. 조갑제니 또 누군데 이름을 또 까먹었네요. 펜앤마이크 만든 사람 누굽니까. 그렇게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현대과학이란 여러분들 우주선 을 쏘고 여러분들 나리호를 쏘고 이런 게 다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숫자를 정말 경애감을 가지는 거예요. 이 숫자의 아름다움과 힘에 대해서 숫자를 만지게 되면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게 대덕구청장 선거의 조작 실태인 겁니다. 이런 짓을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어제 방송에 들었다시피 이게 유성구청장 선거입니다. 유성구청장 선거는 결과를 바꿔버린 거죠. 진동규 국힘당 후보가 1789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사전투표 조작을 4128표를 해 가지고 진동규 후보가 3419표로 패배한 것으로 뭡니까 승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내란제입니다. 내란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과장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 가지고 6.25전쟁에 필적할 뭡니까 전쟁을 벌린 자들이 선관위 관련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특정 정치 세력하고 특정 노동단체가 야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다 단행을 한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2024년 총선도 또 부정선거합니다. 보세요. 2027년 대통령 선도 또 부정선거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부정선거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다 여러분들 선관이나 선관이 외부조직에 다 있겠죠.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그러나 외부조직에 협력을 얻더라도 내부조직에서 뭔가 해 줘야 여러분들 협력을 얻을 거 아닙니까 키맨들은 내부에 있겠죠. 그러니까 박찬진이나 송봉섭이나 노태학이 이런 목날려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썼던 조작 방법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도 사용했고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거에도 사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등장해 가지고 1년이 채 안 된 데도 100장당 35장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에는 조작값 35%를 적용할 정도로 그렇게 간들이 큰 겁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뭐죠. 바보청 창치로 여기지 않고서는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선거를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천창수 민주 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자로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 당선자는 김주홍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는데 그걸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천창수의 좌파 교육감 후보로 그렇게 당선시켜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에 한 근꼴로 이 도덕놈들 시리적 공직선거를 해보안 1권이 총론 2권 3권이 대통령선거 3구 4권이 2020년 4.15 총선 그 다음에 이제 5월 30일 날 며칠 전에 선을 보인 것이 박찬진과 노태학이 노태학이 책임질 일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난 물러날 수 없다 노태학이 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도덕질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 도덕질을 했으니까 선거 도덕질을 할 때 선거관리위원장이 노태학이고 여러분들 사무총장 직무대형 겸 사무차장이 누굽니까 박찬진이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를 분석한 책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나라 구합시다 어제가 여러분들 우리 현충일이었는데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나라를 우리가 되찾지 못하면 선거를 되찾지 못하면 죽을 고생을 할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이런 제연대 사람이 하는 것보다 4, 50대가 여러분들 의분을 느끼고 정의감을 갖고 여러분들 해야 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